나르토 적어보고싶다 아 하루 안 했다고 랭킹 42이시라고? 넌거지 원래 그치? 원래 그런거 아니야? 저 땡기는거 어떻게 하는거지? 아 진짜? 뭐 아랫평탄은 으랫평탄은 근데 거기서 끊는거라고 계속 열심히 랭킹전 하셔야겠네요 울랫평이 랭킹 어휴 내기지마 아 되게 웃긴거는 나도 되게 열심히 오랫동안 때렸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피는 건 내가 더 줬다 되게 이상해 이거 나도 게임에 사람 타는 거 같아 오? 아 아쉽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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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아아 한줄 한줄하고 한 고 하나밖에 나가서 이거 유리해 나 이겼어 그렇지! 오 그러면서 무슨 난 그러니까 처음부터 깨달은 자였다 난 최소한 그렇게 다 바라먹고 살아났다 이 얘기는 네 잘가세요 네 유리톤이 왜 올라갔어 갑자기 오늘 유리톤이 땡겼나 팔을 운전을 해서 어떻게 할 수가 있지 갑자기 너 왜 사라다랑 얘네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까 뭐 있었어? 아 이게 분명히 사카라도 중요하고 스티거트 좋아 얘네 스티거트구나 스티거트 스티거트 하치 스티거트 진짜 좋아 아 고 아 스티거트 아 아 오 오 죽었어 어허 이것도 풍붙나서 나는데 오르처로 속성을 2개나 쓸 수 있거든 오르처로 속성 되게 많이 쓴다는 것 같아 이거 저거는 독자 저거라고 저 조그만한 나선은 충전계열 나선은 아닌데 아빠거랑 확실히 아빠로 못 던지자 아 퓨도 얼마 없었는데 근데 솔직히 이때서부터 얘가 뭔가 셀 것 같긴 했어 뭐 아카츠키에서 약간 탁다울나가 토비가 뭔가 있어 보이겠지? 응 뭔가 얘가 있긴 있겠구나 와 각성이 눈 뜨는구나 4판 연속 렌즈? 렌즈? 렌즈는 뭐지? 캐릭 1룸 아니야? 아 ㅇ... ㅇㄹ 아... ㅇ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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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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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렌즈는 뭐지? 시상하다 사장님 그냥 지지 자기 패도 안 되니까 저 짓을 하겠지 자기가 패하면 뭐하러 가겠어 두 손은 두 손을 타면 패가 되게 생긴게 뭔가 픽살기를 잘 모르겠네 아 단절 횟수가 준다고요? 따로 좀 더 히어라 이렇게 타면 좀 더 히어라 더 히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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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때 풀려서 좀 아슬아슬한 게임도 있었고 좋았어 오늘은 조기퇴근할게요 너무 머리띵하고 평소보다 넘을 줄 알아서 동원아 밖에 나갔다 왔더니 힘들더라 연속교통을 너무 오래 썼어 밖에 나갔던 것도 얼마나 힘들더라 다행히 칼같이 오케이 왜 아파 오우 다행이다 안돼 아우 맞았어 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요만큼 깠어 아아 되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아 그리고 전형을 너무 부실하게 먹었어 배고파지고요 아우 저건 안맞아 왜 뒤에 있는거 어떻게 보는거야 아아 아아 아우 아아 아아 안맞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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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